이렇게 찍어놓으면 나중에 공배에 찍어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나오면 어디가? 아 지금 제가 오늘 일을 마치고 왔고 친구들하고 필리핀에 가거든요 오늘 9시 35분 비행기라서 7시 반에 친구들을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약간 태국을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물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을 되게 무서워해서 물놀이를 안 좋아해서 일단 메인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것만 보고 갑니다 저는 세부에서 뵈요 진짜 오래 걸렸어 나오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아 진짜 슈퍼인데 아 내 안경 아 자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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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랑 찍고 있네요 새끼랑 여기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ensa 열석 지금 여기 3시에 도착 한 거 아니야? 어쩔다 깨끗한데? 근데 이거 뭐야? 싱글베드 이거 진짜 작다 저거 70년대에 지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 같은 방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언니 화장실 왜 이렇게 좋아? 아침에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이런 거 한 번 하고 가야 되나? 근데 우리 일어날 수 있을까? 괜찮은데 여기? 열어자 여기 앉을까? 아 잠깐 나 파인애플 먹고 싶어 한 케이크 고추냉이를 만들어줘 파인애플 네 고춧가루 다진마늘 다진마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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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랑 다들 잘 잤어? 완전 소금 소금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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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오 예쁘다 별 품을 거 없대 안 나오잖아 근데 남자친구 지금 은근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 말 많이 해야 돼 둘이 이거 널 추억으로 남겨줄게 저희 오늘 어디 가죠? 저희는 지금 샹글라리조트를 갔다가 짐 내려놓고 짐 내려놓고 뉴타운에 갔죠 뉴타운 갔다가 마사지를 받습니다 마사지 몇 년 반에 받으시죠? 5년 너무 좋아해 몇 년 만에 해외에 오시는 거죠? 3년 만에 오는 거 3년이죠? 네 저도 3년 됐어요 저도 3년입니다 너무 감겨 조식 먹는데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그 조식에? 그 조식에? 모르겠고 모르겠고 흥 % 무서워요 어제 월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저 향경 꺼내놓을게요 아, 예쁘다. 와, 여기 진짜 크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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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맛있어? 맛있어? 너무 예뻐! 네비 번역!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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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크 문화 channels reflective drown 이 정도의 강하 strategies 어? Clay 유일한 게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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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먹어봤는데? 포크 포크 오베 타로 마트 포크 디저트 나홍이 이거 봐 오 우리 망고베리 치즈케이크도 먹어볼래? 네 근데 이거 먹어봐 아이스 마니라 포크 아 대박 내가 특이하네 무조건 어? 아, 오케이 오, 넌 오, 넌 음... pure matcha cream frapp it adds strawberry in it it's good 오, 오, 오 I will get that one in toast size mango berry cheesecake mango berry cheesecake 예 I will get like one Iced Americano in toast size 오케이 시리핀까지 와서 스타벅스에 왔어요 시리핀까지 와서 한국에서 마시더라고요 이거는 주리크 카푸치노 라떼 헤이즐넛 라떼 헤이즐넛 라떼 헤이즐넛 라떼 제이씨 근데 이거 분명히 그린티에 스튜베리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냥 그린티인데? 어, 그런가? 스튜베리 그런가? 라제오 야, 이거 필리핀 옵니다 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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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인거 스튜베리 어쩌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안 그래도 우리도 이거 안에 분명히 스튜베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그랬어 내가 잘못 들었나? 아, 스튜베리 싫어 스튜베리 안에 어, 뭐였어? 스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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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우베 맛 shop 스튜베리 스튜베리 살짝 스튜베리 스튜베리 주구만 이게 뭐야 할로할로 유명하잖아 할로할로의 기맛 우베 아이스크림 팝팽스 뭐든? 필리핀 전용 팝팽스 맛있어 어디선 아이스크림 할로할로는 팝팬맛 맛있다 대박인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근데 겁나 파래지고 있으시네 비방어적으로 먹어 아 이것도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독특주심 독특주심 항상 긴장을 지는 일이 있지만 독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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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문방구인가봐 여기는 한국이랑 분위기가 똑같다 문방구 공방구앞에 다 모여있어 공방구앞에 다 모여있어 학교구나 조이님 지금 마사지 받으러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아이스크림 힘들어요? 아아 아아 벌써 치웠어 코 끝이 근데 뭐가?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유칼립 두개 되게 프레쉬에 어 패턴이 있지 이건 뭐야 아 마사지 스톡 미중 아 아 아 스톡 승 승 두이코 혹시 마사지 어떠셨어요?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고 살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언니 한 명을 한국에 데리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떠셨나요? 전 지금 정강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전 유일하게 소리 지르시죠 소리 지르고 너무 아픕니다 지금 온몸이 아파요 근육 결대로 찢어놓으신 느낌이에요 근육은 이렇게 더 사고 있어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팠어 덜 샀나 보다 자는 거야? 너무 좋잖아!! 진짜 좋잖아!! 여기 뭐.. 침대 여기 앉아서 먹어도 되겠다 침대 여기 앉아서 먹어도 되겠다 여기 왜 앉다구요? 완전 오션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오션뷰는 아니지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브도 있구요 이 문 옆방이랑 연결돼야 돼 그럼 이렇게 두개 두개 열어줬어도 좋았겠다 그러게 옆방을 연결돼서 좋았겠는데 화장실 욕조 난 오늘 수영할 때 욕조나 해야되겠다 밖에 누워있고 있어요 고마워 bins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웠습니다 이거 그거 맛 나지 않아? 벌집 피자 과자맛이야? 머리 두꺼워 맛있어? 닭볶이 아니야 맛있어 우리 지금 먹는 거 제대로 된 거 처음 먹는 거지? 이거 우리의 첫 필리핀으로 염질을 엄청나게 했네요 짜! 진짜 엄청나게 했더니 많이 짜! 먹어도 짜! 너무 더우면 짜건 안 짜 파이가 진짜 궁금하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뭐 주문한 거야? 치킨 넣으려고 미파이 치킨 팝파이 이런 거 클리니아 소스가 안 있었어 근데 진짜 짜다 그래서 밥이랑 먹나 봐 진짜 맛있어 근데 치킨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거라 하지 않았어? 치킨, 미스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맞아 하나 넣었나? 수영장에 따라갑니다 저는 수영을 안 하는데 그 다음 따라는 가보려고요 이거 빌려 입었어 왠지 그냥 이런 추인님하고 가기엔 조금 그럴 거 같아가지고 너무 좋다 이 친구가 너무 큰데?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어디 갔을까? 너무 걱정돼 바보 같은 생각이야 나란 멍청이 진짜 비가 좀 더 상상만으로도 좋은 상상만으로도 좋은 상상만으로도 힘든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사랑이라는 걸 어 이중적인 면 하늘이 풀어